아 왜 올라? 아 차 막힌다 와 오늘은 스킨보드를 타러 말리포로 박수 이수빈 오랜만에 여름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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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포터가 살짝 적었네 자 다시 말리포로 레고 레고 레츠고 레츠고 드디어 파크 도착 아직 불이 있구나 스킨보드 타야지 그냥 말리포면 일단 스킨보드 무조건 타줘야 돼 낮에 스쿠터 못 타 너무 더워서 여기서 스킨보드를 타고 이제 레츠고 파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말리포 오늘 8월 15일 연휴 사람 엄청 많네 그냥 주말에 오면 사람 별로 없는데 오늘 사람이 많네요 물을 잘 봐 물을 물을 어려운 게 아니라 물이 내가 그랬잖아 물이 한 이 정도 있어야 된다고 지금 좋다 야, 지금 좋다 그렇지 오! 하나 있어! 모두를 건져서 보내 그다음에 첫 차가 오! 좋아! 건져! 박자! 그렇지! 오! 좋아, 좋아 좋아, 좋아 깊어, 깊어 이쪽 좋다, 이쪽 끝에 끝에 오! 오! 좋아! 오! 좋차네 종종보다 낫다 종종보다 낫다 종종보다 낫다 콕콩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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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지금 놀다 보니까 한 두 시간 놀았는데 교진이 두 번 만에 실력 엄청 늘었고 이스빈도 잘 타는데. 지금 바람이 불어서 서핑 타기 좋을 것 같아. 지금 짐이 지금 다 떠내요. 스킨보드 끝. 뭐야 이거 엉덩이. 야 철수. 이제 가서 점심 먹고 씻고 점심 먹고. 스쿠터나 타자고요. 와 사람 엄청 많아졌네. 자 스킨보드 타고 왔더니 파크에 사람이 많아요. 다 보드네. 자 스킨보드 끝나고 자 여기 파크에 왔어요. 전에 영상에 올린 말리포 파크. 지금 오늘 연휴라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. 많은 게 좋아. 많으면 많으면 좋아. 근데 여기 좋은 게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규칙을 너무 잘 지켜가지고. 그래서 좋은 것 같아. 분위기가 좋아요. 다들 양보하면서 타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. 여기 어그를 타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잠깐 어그를 신었어요. 어그를. 우와. 우와 죽는다. 우와. 우와. 뒷발. 근데 뒷발 뭐야. 2박 3일이라. 이야. 이지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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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냥 딱 180도만 돌고 멈춰야 해. 그러니까 누구나 다 180도를 돌리는데 그게 아니라. 오케이 고. 기운 바다가. 살짝 높게. 으. 로즈블란트. 로즈블란트. 여기 왜 이렇게 어려워. 로즈블란트. 로즈블란트 할 수 있을까. 아. 아. 말리포. 어떻게 밤에 사람이 더 없어. 낮에 사람이 많고. 해수욕 철이라서 야간에 조명을. 괜찮아요. 켜주는데. 네. 그러고 가야 해. 그랬던 것 같은데. 뭐 하는 거야. 여. 아. 갱스탄. 알았갱. 예. 빨리 타. 알았갱. 오잇. 어허허 머리 뭐야 아 진짜 저거 다 못 미나 아 속도가 부족하다 오 나도 널리 봐 널리 힘? 몰라 이제 사람도 없고 가야 돼 너무 힘들다 아 말리퍼 하루 종일 노니까 우리 12시에 와서 8시간 놀았네 8시간 클리어 죽을 뻔하고 오 됐어 이제 배고프니까 짐 정리하고 가자 뭐? 오늘 컨디션 망했어요 컨디션? 컨디션 컨디션 망했지 교진이 컨디션 망했어 제 빨갛게 그냥 베이컨 한 번만 찍어주세요 베이컨 완전 뻘룩해 그냥 자 말리퍼 오늘 당일치기 와 거의 9시간 재밌게 놀았네 야무지지스 베이컨 구강없이 디지스 김 예 집으로 가자고 이제 가자고 레고 레고 집으로 차가워 차 빼야지 못타 ancy 상담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